새로운 음악이 고민될 때 정용화의 W타임 연습실을 빠져나와 나는 가벼운 W를 신고 홍대 뒷골목을 걷는다 오랜만에 찾은 레코드 가게 사실 내 음악의 시작은 이런 느린 템포의 노래였는데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내 기타 소리도 내 기분도 왠지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이 순간 W가 나를 가볍게 해 이것이 정용화의 W타임 Walk light, live better Prospects W